안녕하세요. 오늘은 맛있는 참치 쌈장 해보겠습니다. 먼저 참치 기름을 빼줄게요. 야채를 다져주겠습니다. 양파는 반을 다져주겠습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크기로 다져주세요. 대파도 다져주겠습니다. 먼저 반을 가르고 감칠맛나는 표고버섯 2개도 다져주겠습니다. 생표고도 좋고 마른 버섯이 있으면 불렸다가 또 다져주시면 됩니다. 홍고추 2개도 다져줄게요. 청양고추 2개도 다져주겠습니다. 양념장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집된장이나 시판된장 3큰술 같은 양으로 고추장도 3큰술 넣어줄게요. 여기에 마늘 2큰술 넣어줄게요. 마늘 2큰술 맛술 2큰술 맛술 2큰술 맛술 2큰술 맛술 2큰술 맛술 2큰술 간장 1큰술 간장 1큰술 올리고당 2큰술 넣어줄게요. 여기에 물을 3분의 1컵 넣어줄게요. 여기에 물을 3분의 1컵 넣어줄게요. 먼저 후라이팬을 예열한 후에 참치기름을 부어주겠습니다. 여기에 다진 양파와 대파를 넣고 볶아주세요. 불은 중불로 해주겠습니다. 양파가 반투명해지면 양념장을 넣겠습니다. 한 2분정도 볶다가 참치를 넣어주겠습니다. 다진 표고와 청홍고추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여기에 참기름 1스푼 들기름 1스푼 넣어주겠습니다. 불을 끄고 속게 소금 넣어주겠습니다. 아주 맛있는 쌈장이 되었습니다. 짜지않고 너무 맛있어요. 즐거운 식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 핸드폰을 많이 넣어주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핸드폰을 나눠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